안녕하세요. RC구다역TV입니다. 오늘도 저 채널에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RC구다역TV입니다. 여러분 제가 또 한마음에 달려왔습니다. 여러분 서울은 비가 왔어요. 비바람이 쳐서 제가 오늘 모자도 뒤집서 왔습니다. 여러분 지금 감기 독감은 엄청 유행을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조심하십시오. 항상 우리 유치님들, 사랑하는 님들 감기 조심하십시오. 오늘도 제가 미니아님들께서 세트, 11세트를 준비해놓으셨어요. 정말 요즘은 진짜 세트가 너무 핫하게, 너무 인기가 좋습니다. 그래서 또 11세트 준비해놓으셨습니다. 그래서 1번 세트부터 한번 영상에 담아보겠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 품어 가셔서, 손도 발도 대지 말고 잘 키우시면 되요. 자, 영상에 한번 담아보겠습니다. 자, 1번 세트 이거 전체적인 모습이고요. 11정에 6만원이네요. 이거는 거리대나 또 선반 위에 딱 좋은 사이즈입니다. 진짜 손목 무리도 안 가고 딱 좋은 사이즈네요. 그죠? 나는 이 정도 사이즈만 요즘 손목도 무리도 안 가고 이렇게, 저도 이런 분 세트, 이런 사이즈만 제가 지금 키우고 있습니다. 이런 데만 아기들 식재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거는 노스코프네요. 노스코프 삼두짜리네요. 자, 노스코프. 자, 분 딱 좋아요. 분이. 오, 이름 떨어졌다. 노스코프. 자, 너는 뭐니? 자, 이거는 하이랜드라고 나와 있죠? 어, 하이랜드. 그죠? 어, 또 백분을 뽀악히 뒤집어쓰고 있네요. 자, 요거 분 한번 제가 들어볼까요? 자, 요정도 분 들면은 안 되고 또 떨어뜨릴까 봐. 자, 에그리원. 에그리원 이거는 뭔가요? 이거는 제주도 뭐 돌인가요? 이거 까만 거 이렇게 떠올리놨네. 자, 요거 에그리원이고요. 자, 너는 뭐니? 자, 요거는 이름표를 뽑아보겠습니다. 자, 이름표. 핑크프리티입니다. 아, 핑크프리티 분이 요렇게 생겼고요. 자, 그 다음에 너는 뭐니? 요 이름을 요렇게 꼭 찍어놨네. 유엔의 진주인가요? 유엔이 뭔가요? 무엘예레디라고 써져 있습니다. 무엘예레디. 2021년 12월 4일. 아이고, 어려도 됐다. 어려도 됐어. 자, 고자. 연지권지. 아유, 귀요미. 연지권지. 너무 귀엽잖아, 연지권지. 청소 좀 보세요. 아이고, 진짜. 아, 뭐라 그럴까? 뺄쩡뺄쩡한게. 아유, 손등도 좀 보세요. 너무 귀엽다. 연지권지. 아유, 귀여워. 아유, 분도 너무 귀엽다. 하나같이. 자, 여기는 독일산펜이죠. 자, 이름 보여드리겠습니다. 독일산펜. 자, 이것도. 아유, 분도 하나같이. 너무 귀엽다. 핑크베라. 아, 핑크베라. 아, 핑크베라. 요거는 뭐야? 신발이네, 신발. 하하하. 아, 뭐지? 맥소롱? 맥코롱? 하하하. 자, 맥코롱인가, 맥코롱인가, 맥소롱이. 하하하. 아이고, 신발분 한번 들어보여드릴까요? 아이고, 귀여워. 신발분. 아, 귀엽다. 아유, 얼굴이 뭐 사두야, 사두. 사두가 뭐 옆에 또 있네. 애기까지 오두. 아이고, 귀엽다. 신발분. 아, 너무 귀엽다. 아, 이것도 뭐지? 이것도. 이것도 신발분. 이름표 한번 뽑아볼까요? 뽑아볼까요? 응. 이거는 올리비 클라리스라고 씁니다. 올리비 클라리스. 아, 이름도 특이하게 생겼네. 애도 특이하게 생겼네. 자, 이거는 뭔가요? 이거는 프리린제입니다. 프리린제. 프리린제. 이거는 사각품. 이렇게 생겼네. 딸이. 자, 이렇게 해서. 아, 세트. 너무 좋죠. 세트가 딱 아담 사이즈. 딱 그리드에 나갈 애들. 딱 사이즈. 오늘은 분들이 너무 사이즈가 좋습니다. 자, 1번 세트. 11종에 6만원입니다. 11종에 6만원. 자, 2번 세트 보겠습니다. 이것도 11종에 6만원. 2번 세트도. 이거는 조금. 이 앞에 보다. 조금 보니. 이 세 개는 크네요. 그죠? 이거는 뭔가요? 이거는 호박분입니다. 호박분. 블루드래곤. 자, 이름 보이시죠? 아, 이거는 호박분. 이렇게 보시고요. 자, 이거는 이름이 돌아져 있네. 이거는 이름이 없습니다. 이거를 이름을. 시집 보낼 때는 꼭 이름을 붙여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이렇게 생겼네요. 얼굴이. 얼굴 보이시죠? 이렇게. 얼굴 분질을 했나? 아,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거는 분이 이렇게 노란 분이네요. 그리고 동운입니다. 동운동. 제가 이거 한번 들어볼까? 이렇게. 이렇게. 얼굴이 짱짱하죠? 선뜻 끝이 보세요. 동운동. 이쁘다. 둘레. 어두운다. 어두운. 이거는 분 세 개는 조금 크고요. 이거는 딱 좋은 사이즈입니다. 화이트 그린이. 화이트 그린이고요. 이름. 화이트 그린이. 그 다음에 너는 뭐니? 자, 프랭크 슈퍼 클론입니다. 색깔 너무 예쁘다. 이거 보세요. 아유, 예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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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리고. 이것도 예쁘죠? 이것도 메비나 금. 아이, 얼굴이 굉장히 많아요. 메비나 금. 아이, 얼굴이 많아. 보세요. 분홍분홍. 아이, 얼굴이 그냥 세색씩. 연주 찍어놓은 것 같아요. 자, 이건 메비나. 메비나. 메비나고요. 너는 뭐니? 이거는 뱀바디스입니다. 뱀바디스 오두. 자, 이거는 먼노입니다. 먼노. 보이시죠? 아, 분. 요렇게. 개구리 다리야, 분. 먼노. 자, 이렇게. 요렇게. 요렇게 돌려놔도 예쁘네요. 그죠?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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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게 앞쪽으로. 저는 요게 앞쪽이 난 것 같은데. 그죠? 요게 앞쪽이 난 것 같아. 자, 먼노. 자, 이거는 노우. 노우. 보이시죠? 다음에는 추비센스. 맞지? 어, 추베센스. 추베센스. 이것도 너무 귀엽죠? 아, 이거 한번 볼까? 아, 귀여워. 추베센스. 예쁩니다, 예뻐. 자, 요렇게 해서. 넣으구요. 자, 요렇게 해서. 이번 세트는 11종에 6만원입니다. 요것도 딱 좋습니다. 자, 오늘 사이즈들이. 분들이 다 좋아요. 자, 요거는 3번 세트인데요. 요거는 23종에 6만원입니다. 23종에 6만원. 이름 있는 애들만 보여 드리겠습니다. 자, 요거는 아몬드. 보이시죠? 아몬드. 요거는 뭐 이름이 뭐니. 요거는 또 처음 보는 애 같아. 프로로이다. 이름 보이시죠? 네, 요렇게 생겼습니다. 아, 얼굴이 땡글땡글 한겨 보세요. 아, 요것도 엄청 오래된 애라. 표가, 표가 나죠? 나이테가. 땡글땡글 한겨 보세요. 아, 귀엽다. 요거 제가 한번 들어 보여드릴까요? 자, 수영이 요렇게 생겼습니다. 자, 수영이. 좀 특이하게. 요렇게. 요렇게. 아, 짱짱합니다. 여보세요. 그죠? 요런 분의 식재를. 개구리 다리와 분의 식재를 해 놓으셨네요. 자, 베이비 핑거. 베이비 핑거고요. 그 다음에 염자. 염자분은. 야, 요거 색깔. 옛날 요거는. 아주 옛날 요런 색깔이 분이 많이 나왔죠. 칼라 염자. 자, 칼라 염자는. 염자는 집집마다 두면 복이 들어오고 돈이 들어온다고 하죠. 자, 너는 이름이 없네요. 얘는 이름이 없습니다. 이름 없는 아이는 시집 보낼 때 이름 붙여서 보내드리고요. 자, 요거는 할로원입니다. 할로원. 이름 보이시죠? 할로원. 할로원입니다. 자, 너블리 로즈. 이두짜리. 미니마. 미니마. 분. 못 빼겠네. 못 빼겠습니다. 이거 꽃분인데 앞에. 자, 요거는 짚씨입니다. 짚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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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짚씨 맞죠? 짚씨. 요것도 이름이 없네요. 이름 있는 애들만 제가 불러드리고. 이름 없는 애이는 시집 보낼 때 이름 적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요거는 먼너구요. 자, 요거는 나울이죠. 나울. 그리고 요거는 아메치스. 아이고 아메치스. 귀여워. 요거는 이름이 없네. 로우 같아. 로우 같습니다. 자, 모모카. 여기 보이시죠? 요것도. 요것도. 이것도. 이것도. 이렇게 생겼네요. 자, 요것도 이름이 없네요. 요것도. 이름이 생각이 안나네. 갑자기. 자, 이름 없는 아이는 그냥 지나가구요. 시집 보낼 때는 꼭 이름을 붙여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지설송이죠. 지설송. 이름 보자. 지설송. 아, 요거는. 물이 풍기도 안빠졌네. 요거는. 얘는 얼굴에 이렇게 하얀 수염이 나가있죠. 지설송. 아, 요거는 뭐니. 요것도 이름이 없네. 그 다음에. 요거는 뭐니. 요거는. 요거는 우주먹 같아. 뭐 보자. 요거 이름이 있네. 맞네. 우주먹. 아이고, 조그마한 낑기수에 뺄 수가 없네. 우주먹. 자, 요렇게 해서. 3번 세트는 23종에 6만원입니다. 자, 4번 세트 보겠습니다. 자, 4번 세트는. 요거는 전체적인 모습이구요. 요거는 10종에 6만원입니다. 10종에 6만원. 자, 요거는 부용인가요? 휘성. 아, 거망성입니다. 거망성. 요거는 거망성. 자, 한번 볼까. 요렇게 생겼습니다. 거망성. 요렇게 생겼네. 한몸 같아요. 어, 한몸이 맙니다. 요거는 SP라고 써져있습니다. SP. 자, 요거는 나울. 나울 정말 물들면 끝내주기 예쁘죠. 나울은 진짜 물들면 너무 예뻐서 정말 나울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많아요. 저도 나울이 다섯 붙어있습니다. 자, 요거는 귀청금. 아, 요거 귀한 몸인가봐요. 귀청금이라고 붙어있으니까. 자, 요거는 요렇게 예쁘네. 7분. 요거세요. 짱짱합니다. 3도짜리. 자, 화이트 그린이. 요것도 호박분. 아이, 분이 너무 귀엽네요. 호박분. 사이즈들이 다 좋아요. 자, 요거는 뭐지? 사치철학. 자, 요거는 깨알철학. 깨알사치철학입니다. 자, 분 한번 보여드릴까요? 아, 요거 분 굉장히 고급스럽게 보이네요. 그죠? 요렇게 생겼습니다. 자, 그리고. 자, 요거는 먼노. 자, 먼노입니다. 자, 요거는 아우렌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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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거는 몇둔가요? 요것도 얼굴이. 4개네. 4개. 5두입니다. 5두. 자, 요런 분이 되네요. 요분. 하늘색분. 그리고. 11종에 5만원입니다. 요건 또 5만원입니다. 5만원. 자, 이름이 뭐니? 이. 자, 익스펙트리아 철학입니다. 익스펙트리아 철학. 보이시죠? 자, 요렇게. 요거. 개구리다리아. 그죠? 개구리다리아. 그리고 까라솔. 까라솔은. 얼굴 꼬집게 하면은. 요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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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기. 꼬집게 하면 얼굴 굉장히 많이 만들어주죠. 요거는 정말. 굉장히. 어. 얼굴 많이 만들어졌나요? 목대 보세요. 한몸이네요. 그죠? 한몸. 까라솔 한몸입니다. 자, 요거는 뭐니? 요거는 한번 볼까요? 이름표 보자. 실크베이 입니다. 실크베이. 실크베이. 자, 실크베이. 실크베이. 요렇게 생겼네요. 분. 분. 요렇게 생겼습니다. 분. 그리고 요거는 뭔가요? 요거는 골든벨입니다. 골든벨. 아, 예쁘다. 아, 색깔 보세요. 손떡 끝. 진짜. 아, 예쁘게 칠했죠? 매너큐 예쁘게 칠했죠? 자, 요렇게 생겼네요. 분. 자, 요렇게 생겼습니다. 여기 애기도. 요렇게 나와있구요. 애기도. 한번 돌려볼까요? 아, 여기 두 명만 있네요. 그죠? 자, 요거는 온슬로. 노린놀이. 탁에 물들어가는 온슬로가 노란분에 요렇게 식재를 해 놓으셨네요. 온슬로. 자, 요거는 티피검입니다. 티피검 애기가. 아이고, 요거 분홍분홍하게. 티피검. 티피검이구요. 자, 요거는 캐시미어. 캐시미어. 캐시미어, 여러분들. 캐시미어. 귀엽다. 자, 얼굴이 뽀글뽀글한게. 요거 보세요. 캐시미어. 자, 그리고 너는 뭐니? 요거는 노우입니다. 아, 노우가 그냥. 물이 들어서 그냥. 아, 너무 예쁘다. 아, 얼굴도 굉장히 많네. 아, 물이 들어서 너무 이쁩니다. 자, 요거는 뭔노. 뭔노 맞죠? 뭔노. 자, 너는 뭐니? 요거는 펜지입니다. 펜지. 펜지. 이렇게 생겼네요. 2도짜리. 자, 요거는 뭔노. 뭔노는 다 좋아하죠. 뭔노. 이거 분 똑같네. 그죠? 세트 분. 그리고 너는 뭐니? 자, 요거는. 요거는 이런 표를 없네요. 이런 표를 왜 한번 썼을까요? 자, 이렇게 씁니다. 자, 5번 세트는 11종에 5만원입니다. 11종에 5만원. 자, 6번 세트 보겠습니다. 6번 세트. 요거는. 자, 앞에 잠깐만 밀고요. 아, 내가 들어가야 되니까. 자, 요거는 6번 세트인데요. 요거는 6종에 8만원이네. 6종에 8만원. 6종에 8만원. 6종에 8만원. 블루엘프. 오, 분 좋아요. 분 좋아. 너무 좋습니다. 그죠? 이야, 얼굴도. 완전 군생입니다. 완전 군생. 여기 보세요. 짱짱합니다. 짱짱해. 진짜 완전 돌덩이 돌덩이. 이야, 진짜 분 너무 멋있다. 그죠? 이 분도 마찬가지. 아미스타. 아미스타 분도. 오, 멋있어요. 분도. 와, 분도 진짜 멋있다. 그 다음에 나나오쿠미. 오, 얼굴 굉장히 많다. 정말 얼굴 많네. 이거 보세요. 완전히 그냥 목대. 목대 보이시죠? 여기 목대. 아, 제가 이렇게 손 대볼게요. 오, 짱짱한 게 그냥. 아, 너무 물들어서 너무 예쁘다. 노란분. 와, 이거 진짜 좋다. 이런 애들은 진짜 이런 세트는 돈 벌어가는 겁니다. 진짜 돈 벌어가는 거야. 이야, 바닐라. 이건 뭐지? 바닐라 비스입니다. 바닐라 비스. 바닐라 비스. 이야, 바닐라 비스도 그저 먹대 보세요. 먹대. 짱짱하다. 입짱도 이렇게 딱 통하게. 이야, 바닐라 비스. 그리고 자보. 그리고 오렌지 먼노. 오렌지 먼노가 아니고. 오렌지 에보니. 오렌지 에보니. 아, 정말 예쁘다. 색깔 보세요. 완전히 진짜 완전히 불탄다. 불탄. 이야, 이 세트 진짜 돈 벌어가는 겁니다. 돈 벌어가는 거야. 진짜. 이야, 6번 세트. 6종에 8만원.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진짜 돈 벌어가는 겁니다. 6종 세트. 8만원. 6번 세트는 6종에 8만원입니다. 자, 7번 세트 보겠습니다. 앞에도 조금 당기고요. 자, 7번 세트. 이거 전체적인 모습이고요. 이거는 11종에 6만원입니다. 11종에 6만원. 7번 세트. 자, 너는 뭐니? 자, 이거는 빛이우리대죠. 빛이우리대 이름 찾아보자. 여기 있구나. 자, 빛이우리대. 그죠? 빛이우리대. 아우,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 진짜. 이거 한번 들어볼까? 야, 이렇게 생겼습니다. 사각분. 롱분. 와, 진짜 좋다. 진짜 품고 가고 싶다. 목대 보시죠, 목대. 자, 이거는 페리독터. 페리독터. 아, 색깔 너무 예쁘죠? 페리독터. 자, 짚시검. 이 짚시검 얼굴 굉장히 많아요. 이거 뺄 수가 없네. 자, 이렇게 빼볼게요. 이렇게. 아, 너무 좋죠? 짚시검. 야, 분도 특이하게 생겼네요. 분도. 딱 분도 특이하게 생겨서 아, 너무 짚시검 떨어졌다. 짚시검이고요. 자, 이거는 염자죠. 염자는 집에, 가정에 한 포트선 있어야 되죠. 이게 부자 된다는 염자입니다. 돈이 들어온다는 염자. 아, 노릿노릿하게. 이게 너무, 이거 보세요. 먹대. 한 몸이고요. 자, 이거는 이름 보여드리겠습니다. 너는 뭐니? 고스티입니다. 고스티. 고스티고요. 이거는 원정 누브라. 원정 누브라. 아, 완전히 불탄다. 불탄다. 빨갛다. 이거는 엔신어처라입니다. 엔신어처라. 자, 이거 짚시검 올려놓고. 엔신어처라. 이렇게 생겼네요. 아유, 얼굴이 짠하네요. 엔신어처라. 이건 또 천분호네. 이거 같아. 자, 그리고 너는 뭐니? 이거는 퍼플딜라이트. 퍼플분홍분홍하네요. 그죠? 이것도 내가 한번 들어보이드릴게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분이. 이렇게 생겨요. 자, 이름표 떨어졌다. 분홍용오리구요. 퍼플딜라이트. 퍼플딜라이트. 이거 핑크베라. 핑크베라. 개구리다리 분. 핑크베라. 이거는 수련이. 자, 이거는 바닐라비스. 바닐라비스. 자, 이렇게 해서 7번 세트는 11종에 6만원입니다. 11종에 6만원. 자, 8번 세트 보겠습니다. 8번 세트는 10종에 8만원입니다. 10종에 8만원. 이거는 10종입니다. 자, 이거는 까라솔. 까라솔이구요. 자, 이거 이름 어디갔지? 얘 이름이 어디갔어? 오, 이거 멋진데. 이거 이름이 어디갔지? 이거 이름이 없네. 아, 이거 이름이 없네. 아, 얼굴 보세요. 생얼이 그냥. 와. 아, 너무 예쁘다. 제가 한번 들어봐야 될까요? 이렇게. 이거 밑으로 들어야 되는데. 자, 이렇게. 노란분. 야, 이렇게 생겼습니다. 완전히 꽃다발이에요. 꽃다발. 그죠? 이거 뒤쪽. 뒤쪽 앞쪽 없어요. 내가 품어 가셔서. 내가. 어. 요거 요렇게 보다. 실증 나면은 또 요렇게 돌리고. 요렇게 돌리고. 요렇게 돌리고. 요렇게 돌리고. 요렇게 돌리고. 아, 멋있다. 완전 부채꼴마야. 이름이 없네. 자, 그리고 치아와린제. 치아와린제. 여기 있습니다. 치아와린제. 자, 너는 뭐니? 자, 이거는 클라우검. 클라우검입니다. 자, 이것도. 요렇게 생겼어요. 아유. 클라우검. 삼두. 아, 너무 예쁘다. 노릇노릇하게 물 들어가고 있네. 자, 이거는 소인제. 소인제입니다. 소인제. 소인제. 소인제고요. 요거는 나울. 요거는 나울. 요거는 나울이고요. 요거는 뭔가요. 요거는 이름 한번 보여 드리겠습니다. 몽불랑이다. 몽불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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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두짜리. 몽불랑. 자, 요렇게 세게. 항아리 분인가요? 단지 분인가? 흐흐흐흐. 자, 레인스타. 레인스타. 요런 애들은 흔하지 않는 아이들이죠. 굉장히 오래되고 짱짱합니다. 밥도, 얼굴도 굉장히 많아요. 요거 보세요. 그죠? 레인스타. 레인스타입니다. 얼굴도 굉장히 오래돼가지고. 색깔 보세요. 색깔. 요런 애들은 물도 안빠집니다. 아주 오래되가지고. 물도 잘 안빠져요. 그죠? 레인스타. 보이시죠? 레인스타. 자, 요거는 뭐니? 요거는 칼리스토. 칼리스로. 칼리스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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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칼리스토입니다. 요것도 얼굴이 바글바글합니다. 요게. 그죠? 빡빡합니다. 빡빡해. 그리고 얘는 이름이 없네. 얘도 이름이 없어. 얘는 이름이 어디갔지? 벤바디슨가? 벤바디슨 비슷해. 요것도 이름을 찾아서 시집 보낼 때는 꼭 이름을 붙여서 보내드리겠습니다. 보세요. 짱짱하셔. 짱짱해. 요렇게 해서. 8번 세트는 10종에 8만원입니다. 자, 9번 세트 보여드리겠습니다. 9번 세트. 요거는 11종에 7만원입니다. 11종에 7만원. 11종에 7만원. 자, 요건 나울입니다. 나울. 정말 예쁜 아이. 나울 물들면 끝내주는 아이. 그래서 나울을 많이 키우죠. 저 역시라도 나울이 다섯 퍼트. 다섯 퍼트. 요렇게 나울. 요정도 물들려면 그래도 한 3년은 가야 이정도로 물듭니다. 자, 그리고 티피입니다. 티피. 티피. 그리고 황파. 황파는 밤에만 피는 황파. 노란꽃. 자, 요거는 할로온. 할로온. 할로온이 얼굴이 3개. 얼굴 3개만 되니. 4개인가 5개인가 그러네요. 아, 목이 잠기네. 할로온이고요. 나는 올팻. 올팻이고요. 라자아가. 라자아가. 그리고 온슬로. 그리고 된셈. 요거는 원종방울복랑. 원종방울복랑 커피잔이네. 커피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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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예쁘다. 색깔. 너무 예쁘다. 원종방울복랑. 그리고 페리독트. 요거는 요게 요게 아이고. 요게 아기들이 바글바글 나와있네. 자, 페리독트. 이름 다시 한번 보여드릴까요. 페리. 페리독트. 그리고 영어로 루밍입니다. 루밍. 자, 루밍. 요렇게 생겼네요. 아, 이건 요런애들은 진짜. 물다. 물도 안빠지죠. 물도 안빠져. 분이 요렇게 생겼네요. 자, 요렇게 생겼습니다. 아. 완전히 그냥. 금불건세. 금불건세. 자, 요렇게 해서. 9번 세트는. 11종에 7만원입니다. 11종에 7만원. 자, 10번 세트 보겠습니다. 자, 10번 세트는. 요거는. 7종에 8만원입니다. 7종에 8만원. 자, 요거는 sp라고 써져있죠. sp. 자, 분. 분이 요렇게 생겼습니다. sp. 야, 이거 넘어질 것 같은데. 자, 그리고 얘는 뭔가요. 자, 요 이름 보이시죠. 아이고, 잘 안보이네. 플레리블랑크. 보이시죠. 자, 대단합니다. 대단해. 대단해요. 대단해. 이야, 영상이 다 담기질 않네. 너무 커서. 얼굴이. 애들이 얼굴이. 얼굴이 하도 많아서. 요거는 살짝 요렇게. 요렇게. 요렇게 하면은. 여기. 돌베개를 하나 해주면은. 요래 모아지죠. 자연스럽게. 이렇게 다. 얼굴이 많으니까. 밀려가지고. 그죠. 자, 너블리 로저. 너블리 로저도 얼굴이 굉장히 많아요. 그거 보세요. 너블리 로저. 그죠. 자, 그 다음에 마커스. 이야, 마커스 대단합니다. 대단해. 이런 분들은 정말. 금방금방. 자, 요건 나울. 그 다음에 이거 뱀바디스. 뱀바디스 한번 빼 볼까요. 못 빼겠어. 빡빡해가지고. 뱀바디스. 자, 요거는 이름이 없네. 요거 이름표를 바닥에 떨어졌는데. 나중에 영상. 끝나고 제가 이름표를 꼽아놓고. 시집 보낼 때는 이름표를 다 하나같이. 다 이름 없는 아이는. 다 이름 꽂아서 보내드립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11번 세트. 마지막 세트입니다. 11번 세트는. 11종에 6만원입니다. 11종에 6만원. 자, 요거는 티피. 티피입니다. 티피. 밑에 애기도 이렇게. 한번 볼까요. 아, 애기도 이렇게 밑에. 한번 틀어서 보여드리겠다. 이곳에 애기도 이렇게 나오고 있네요. 티피. 아, 이두짜리 분도. 다리가 쭉 빠진게. 그죠? 자, 흑장미. 흑장미. 아, 이렇게 짱짱하다. 짱짱해. 흑장미. 자, 민경. 민경이네요. 그 다음에 요거는. 이름 좀 봅시다. 덴트라잼입니다. 덴트라잼. 덴트라잼. 요건 또 분이 특이하게 생겼네요. 이렇게 생겼네요. 그죠? 특이하게 생겼어요. 미니마. 아, 미니마 너무 귀엽다. 요거는 딱 사이즈가 딱 좋아요. 분 사이즈. 그리데 내놓기도 딱 좋습니다. 미니마. 요거는 연봉. 연봉이구요. 연봉. 너는 뭐니? 요것도 이름이 없네. 요거는 연봉. 아, 분 귀여워. 분 귀엽죠. 그죠? 연봉. 자, 요거는 제스타. 제스타. 분들이 다 귀여워요. 오, 너무 귀엽다. 그리데 내놔도 딱 좋은 사이즈죠. 자, 제스타. 파랑색. 오, 물이 들었어. 완전히 그냥. 아, 자. 요거는 정야입니다. 정야. 정야. 아, 분 보시고요. 자, 요거는 뭐지? 너는 뭐니? 대비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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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름 보여드릴까요? 자, 대비쳐라. 자, 요렇게 생겼네요. 분. 요렇게 생겼습니다. 대비쳐라. 자, 요렇게 해서. 요거는 보이셨죠? 연봉. 자, 요거는 이름이 없고요. 정야. 파랑새. 제스타. 흑장미. 이민경. 민경. 덴트라잼. TP. 자, 요렇게 해서. 마지막 세트 11번. 11종에 6만원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끝까지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십시오. 감사합니다.